이번 영상은 신포괄수가제 개정으로 암환자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합리적 보험료로 대비할 때 중요한 담보들, 즉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등 중요한 담보들의 구체 내용과 관련 약관을 대해부해보고 다른 소소한 담보들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선택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의료인이 아니며 관련 내용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각종 병의 상태, 환자의 기왕명 및 치료요법에 따라 예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 관련 상담은 의료인분들에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잘들 알고 계시듯이 암치료 방법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1세대 치료법은 저렴하지만 각종 부작용으로 고통이 수반되기 쉽고 삶의 질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작용적 고치료기간도 비교적 짧은 2에서 3세대 치료법은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어 보험으로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새로운 암치료 방법을 대비한 보험의 담보 내용과 약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소소한 암 관련 담보들과 약관 내용도 간단히 살펴볼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 개편 관련 영상과 신암치료비 업그레이드 암플랜 관련 영상은 제가 올려드린 다른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암발병시 치료 방법으로는 화학적 수술, 세포독성항암치료, 엑스선치료 등이 있고 이들을 1세대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세대 항암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다양한 부작용이 있고 치료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입니다. 대표적 부작용으로는 구토, 탈모, 백혈구 감소, 면역력 저하, 우울증, 오한, 고열, 심한 설사, 식욕부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 중에는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보험 적용되어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2017년도 한국갤럽이 유방암환자의 항암치료 시 희망하는 점에 대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래 사는 것보다 항암치료 시 수반되는 고통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극심한 항암치료의 고통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세대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한 치료법으로는 수술방법에는 로보수술이 있고 약물치료에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치료에는 표적항암방사선치료와 양성자치료, 중입자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2세대와 3세대 항암치료는 1세대 치료법에 비해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정상세포 피해가 훨씬 적고 부작용도 현저하게 작으며 1세대에 비해 치료시간도 훨씬 짧습니다. 또한 치료효과도 높고 치료중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높은 소요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체 암치료 비용 중에 항암체 치료 비용이 58.9%를 차지하고 있고 비급여 항암치료 비용이 한 달에 약 424만원이나 지출됩니다. 때문에 비급여 항암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가 전체 환자 중에 무려 78.1%나 됩니다. 이제 암은 무엇보다도 치료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치료비 부담만 없다면 누구나 새로운 암치료 기술을 통해서 치료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표적항암양물허가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표적항암방사선치료 등으로 치료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준비하기에 따라서는 1만원에서 3만원대 정도로 준비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암관련 담보들은 상품마다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종 담보들을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상품가입신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암관련 중요한 신담보들을 살펴볼텐데요. 사람에 따라 중요도를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표적항암양물허가치료비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특정 NGS 유전자 패널검사비 순서로 살펴보고 이어서 소소한 암관련 담보들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먼저 표적항암양물허가 치료비 담보인데요. 치료시에 가장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에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도 꽤 많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까지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항암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절대 필요합니다. 표적항암양물허가 치료비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은 첫째 표적항암치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된 효능효관에 사용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유법이어야 합니다. 둘째 표적인자가 없으면 암에 걸렸어도 표적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모든 보험사가 갱신형으로 판매하고 있기에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표적항암제를 계속 개발 중이고 NGS 등 새 분석기술로 표적인자 발견이 쉬워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정유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갱신형임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선택 가능하고 대부분의 보험사에 담보가 있기에 정확한 비교통에 자신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화학항암제에 비해서 표적항암 및 면역항암치료는 치료시간 짧고 대부분 통원치료 가능하고 치료효과도 탁월합니다. 부작용도 아주 작아서 치료중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원에서 1억이 넘는 고비용이고 대부분 의료보험예택 없는 비급여임으로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적항암제 치료는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폐암의 80에서 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암의 경우는 EGFR 억제제, ALK 유전자 등 표적이 있으면 각각 타그리소, 젤코리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유방암의 20% 정도가 HL2 양성유방암인데 이 경우는 허세틴, 퍼제타 표적항암제로 치료 가능합니다. 대장암 등 다른 암에도 각각 표적에 따른 표적항암제 치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보험을 가입 후 그 보험금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냐면 첫째 해당되는 표적이 있어야 하고 둘째 항암약물치료가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 그 치료가 허가받은 치료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항암제라고 하면 의약품 분류기호 421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에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항암제 그리고 생물학적 반응조절제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일부 회사는 보상범위가 다르기에 약관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표적항암제를 암치료 목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하거나 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어야 합니다. 그 구체 내용은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정한 면역항암치료요법은 모두 480개입니다. 2021년 3월 1일 현재 449개 요법이던 것에 비하면 30여가지 요법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것인지 말지를 검토중인 요법이 22개가 있고 2021년 3월에 13개 요법을 검토중이던 것과 비교하면 9가지 요법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보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요법은 향후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별표 등에 예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내용이 없다고 해도 추가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있더라도 탈락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표적항암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유방암치료제로만 인정되던 표적항암제가 추후 위험치료제로도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에 해당되게 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반면에 인정범위에서 삭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치료를 받을 당시에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에 해당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보험에서 면역항암제도 보상이 될까요? 항암약물치료정의에 면역요법에 의한 항암약물 투여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기에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치료하면 당연히 보상됩니다. 다만 항암 면역요법 중에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치료제인 암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 후 암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하나여 보험금 지급하며 암보험의 보장개시일은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면책기간 없고 15세 미만인 경우도 면책기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전이면 25%만 지급, 1년까지는 50%만 지급합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특정에당 표적이 존재해야 하고 항암약물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치료가 허가받은 항암약물치료여야 합니다. 청구서류로는 청구서와 진단서 등 사고증명서 그리고 취약한 약제의 제품명, 효과효능범위 파악가능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담보 내용을 정리하면 표적항암치료는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등 특정 표적만을 공격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며 면역항암치료는 자기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 치료 모두 기존 화학항암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현저히 적고 치료와 동시에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생존율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표적인 자가 없으면 면역세포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료 시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치료비가 무척 비쌉니다. 때문에 금전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갱신형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암보험 대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만약을 대비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방사선 치료 관련 신치료 담보를 알아볼 텐데요. 새로운 치료법으로 방사선 치료 시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되기에 합리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담보에 따라 다르지만 4천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까지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방사선 치료의 종류와 소요 비용을 보면 세기조 절방사선 치료는 컴퓨터 단층 촬영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종양에 북한하여 고사량의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며 약 6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양성자 치료는 빛의 60%에 달하는 속도로 가속화해 암조직을 파괴하는 치료법이며 약 1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꿈의 치료법이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는 중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올린 뒤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법이며 약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소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를 높은 에너지로 가속시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으로 몸속을 통과하며 정상조직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암조직이 있는 곳에 최대 에너지를 쏘고 소멸되는 브레그피크라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작용을 줄이면서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거에 모든 암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항암양성자 치료비로 1,500만원이 소요되었다면 4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라고 해도 자기부담금 450만원은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 후 암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하나여 보험금 지급하며 암보험의 보장개시일은 91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과 15세 미만인 경우는 면책기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전이면 25%만 지급하고 1년까지는 50%만 지급합니다. 항암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허가된 양성자 치료센터에서 양성자 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X선치료, 감마선치료, 중입자치료는 양성자 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서류로는 청구서와 진단서, 항암방사선치료 기록지,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사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면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는 IMRT라고도 불리며 일부 상품에는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세기조절방사선치료, IMRT, 표적항암방사선치료 세 가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세기조절방사선치료는 개별방사선 조사면에서 종양과 주요 정상조직의 위치관계를 고려하여 방사선 조사면을 수개에서 수십 개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 즉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종양주의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최소화하고 암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원하는 방사선 양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방사선 치료법입니다. 세기조절방사선치료 전용기기인 토모테라피는 방사선치료 전 단층 촬영을 통하여 치료 위치를 확인한 후 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어 정상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종양에 국한하여 고선량의 방사선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치료할 종양의 모양이 다양하거나 치료해야 할 종양이 여러 부위인 경우에 또 동시에 치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피드아크와 트루빔 등 의료기계를 통해서도 세기조절방사선치료가 가능하며 이 경우도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기조절방사선치료는 2011년 두경부암 전립선암 중추신경계암 순위로 사용이 많았으나 2015년 모든 고형암으로 급여 확대 이후 다빈도 발생암인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급여에 해당될 경우 자기부담액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 후 암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하나여 보험금 지급하며 암보험의 보장개시일은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과 15세 미만인 경우는 면책기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전이면 25%만 지급하고 1년까지는 50%만 지급합니다.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항암방사선시행진단서와 세기조절방사선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양성자치료는 삼성서울병원과 국립암센터단 두 곳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며 세기조절방사선치료는 전국 100여개 병원에 200대가 넘는 기계가 있어 보다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항암방사선치료비와 항암약물치료비 담보를 볼텐데요. 항암방사선치료란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말합니다. 여기서 방사선이란 에너지가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현상 또는 전파를 매개하는 물질을 가리키며 X선이 대표적인 예인데 보장범위가 상당히 넓은 반면 원금은 비교적 작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암약물치료란 암세포를 죽이는 약재를 사용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주로 수술 후에 보조치료나 수술하기 어렵게 암이 퍼진 경우에 시행됩니다. 1세대 치료는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2세대, 3세대 치료는 보다 안전하고 고통없이 치료 가능하지만 치료비가 고가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담보도 보장범위는 넓은 반면에 보험금은 비교적 작습니다. 최근에는 항암방사선 치료비와 항암약물치료비를 하나로 묶어서 담보를 구성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담보인데 예시된 약관의 경우 항암방사선이나 항암약물로 치료시 최초 1회에 하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번에는 다빈치로봇 수술비 담보를 알아볼텐데요. 다빈치로봇 수술은 로봇 복관경 수술 시스템 중 가장 대표적이며 미국 인튜이티브 서지컬사에 의해 1999년 출시되어 현재 많은 나라에서 여러가지 수술에 이용되고 있으며 대형 절개 대신에 2.5cm 미만의 한 개의 구멍만으로 로봇기구를 삽입하여 수술이 이루어짐으로 통증이 적고 흉터가 거의 없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위암, 전립선암, 직장암, 신장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마감, 대장암 등의 다빈치로봇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빈치로봇 수술은 첨단 수술기구인 로봇을 이용하여 수술자가 원격으로 조종하여 시행하는 복관경, 내시경 수술인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최소 절개를 통한 출혈과 흉터 최소화, 빠른 회복과 신속 일상복귀, 수술 후 합병증 및 통증도 감소합니다. 다빈치로봇 수술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천오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비급여 항목임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빈치로봇 수술비가 천만원 이라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자기 부담금이 삼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빈치로봇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수술을 시행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수가 코드 QZ961에 해당하는 수술이어야 하며 수카코드가 없다고 해도 수술기록지상의 다빈치로봇 수술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청구서류로는 청구서와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수각코드, 수술확인서 등의 사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특정 NGS 유전자 패널 검사비 담보를 볼텐데요. NGS 유전자 패널 검사의 NGS는 차세대 염기서엘 분석, 즉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의 영문 앞머리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NGS 유전자 패널 검사는 기존의 단일 유전자 검사와 달리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하여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별 맞춤 표적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 표적, 즉 유전자 변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치료 표적을 찾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NGS라는 차세대 유전자 검사 방법을 통해 한 번에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해서 고속 분석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분석 후 맞춤 치료제가 없다면 적합한 신약 추천도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및 전세계 사망률 1위인 폐암은 폐신경이 없어 증상을 못 느껴서 조기 진단이 힘든 암입니다. 이런 폐암의 진단과 치료에 NGS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NGS 검사를 해도 모든 환자들이 표적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암 환자의 경우는 30에서 40% 정도가 NGS를 통해 표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NGS 검사 비용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검사입니다. 하지만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10개의 암종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별급여를 해주고 있어서 검사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NGS 검사는 암진단 시에 1회 재발하면 추가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 시 본인 부담액은 대략 45만원에서 66만원 정도입니다. 특정 NGS 유전자 패널 검사비는 의사에 의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소견을 토대로 특정 NGS 유전자 패널 검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하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때문에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특정 NGS 유전자 패널 검사를 받은 경우도 1회의 검사비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1년 이전이면 50% 감액 지급됩니다. 특정 NGS 유전자 패널 검사비를 청구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의사의 관리하에 진행된 것을 확인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특정한 진료 의미 코드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로는 청구서와 진료수 가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기록부 등 사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암 관련 소소한 담보를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바늘생검 조직병리 진단비,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 암특정 통증 완화 치료비, 암특정 재활 치료비,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늘생검 조직병리 진단이라 함은 의사가 바늘생검 조직병리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질병의 진단을 위해 생체에서 세포 조직의 일부를 바늘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바늘생검을 통해 조직의 병리를 진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암은 조기 발견 시에는 생존율이 70%가 넘지만, 방치하여 말기 때 발견한다면 생존율이 40% 정도에 불과하여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특히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은 대표적 다빈도 암이며, 암진단과 수술 이전에 바늘생검 조직검사를 보장하는 특징이 있는 담보입니다. 특히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어도 보험금은 수령하게 됩니다.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 진단을 받는 경우 연간 1회에 하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로는 청구서와 진단서, 심평원 진료수가 코드 기재된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병리검사 결과지, 진료비 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 진단을 받는 경우 연간 1회에 하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로는 청구서와 진단서, 심평원 진료수가 코드 기재된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병리검사 결과지, 진료비 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제멋대로 분열하면 암이 됩니다. 정상상태에서 세포들은 필요할 때만 규칙적으로 분열해서 더 많은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만일 새로운 세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한다면 조직덩어리가 생기는데, 이 덩어리를 종양이라고 합니다. 종양은 양성일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습니다. 양성종양은 주의 조직을 침습하지 않으며, 몸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지도 않고, 대부분 제거할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폴립은 용종이라고도 하는데, 결장이나 직장의 벽으로부터 자라나오는 양성종양입니다. 폴립은 암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제거해야 합니다. 한 번 폴립이 생겼던 사람은 또 생길 수 있으므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위, 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 관련 약관을 보면,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 확정 시 연간 1회에 하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이면 50%만 지급합니다.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 관련 약관을 보면,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 확정 시 연간 1회에 하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이면 50%만 지급합니다. 암특정 통증 완화 치료라 함은, 암으로 인한 통증 완화 목적으로, 신경차단 파괴술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제외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화면을 참고 바랍니다. 암특정 재활치료라 함은, 암 자체 또는 암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치료 필요가 인정된 경우로, 암특정 재활치료 분유표에서 정한 치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화면을 참고 바랍니다. 특정 항암 호르몬 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의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 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재를 말하며,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여야 합니다. 약관을 보면 암치료를 목적으로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하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암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암보험의 보장개시일은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도 면책기간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이면 50%만 지급합니다.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허가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로는, 청구서와 진단서 등 사고증명서, 그리고 투약한 약재의 제품명, 효과 효능 범위 파악 가능한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허가치료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갑상선암 호르몬 치료제라 암은, 갑상선암 수술 후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호르몬 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한 호르몬 관련 약재를 말하며,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여야 합니다. 약관을 보면 갑상선암으로 진단 후 그 갑상선암 수술 후에 갑상선암 호르몬 약물 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하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이면 50%만 지급합니다. 갑상선암 호르몬 약물 허가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로는 청구서와 진단서 등 사고증명서, 그리고 투약한 약재의 제품명, 효과 효능 범위 파악 가능한 갑상선암 호르몬 약물 허가치료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제 서서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암 관련 담보들은 상품마다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 선택 시에 해당 상품의 담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